이번 여드름는 나머지 이건 그냥 약간 진짜 놓고 찍자 보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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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것 같아 예쁜다? 와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와! 된장. 맛있어? 많이 안 먹었어. 뭐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드세요. 잘 드세요. 슈가 주문은 없다. 오늘 새롯하지만 쏘는 거잖아요. 아, 웽선 가려고 했는데. 맞아, 사장님 원래 웽선 간다고 그랬어요. 음악 하세요. 근데 얘랑 막 몰려와. 어떻게 찍고 있는지 다 나와. 촬영해본 적 없음. 아니면 이 냉면 사이에 넣어. 냉면 안에? 아니, 아니. 괜찮아, 아이콘 방주야. 무서워. 진정 오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은데? 얼굴은 예쁘게 나왔어. 고생이 나와. 고생이 나와. 어, 잘 나와. 왼쪽이래. 왼쪽이야? 이 와중에 왼쪽이야. 예쁘게 나와? 예쁘게 나와. 이거 제일 예뻐. 괜찮아요. 웃쭈쭈해줘. 예쁘게 나와. 웃쭈해줘. 지성아, 돌아가면서 찍어줄게. 잘 계산. 여기? 여기 고기 먹어도 돼. 이거 먹어봐. 땀인데? 땀인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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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돼. 고기. 고기. 여기 뭐야? 이거 맛있나 있네. 언니 이거. 다음날 줄까? 진짜 맛있어. 응? 오. 아니, 아니, 채영이 형. 이건 거의 채영이 개미야. 아니, 아니. 나경이가 먹으면 안 나. 이거 맛있다. 이건 나랑 사야 해. 이런 거 안 되는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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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힌도. 후힌도. 둘이 다 먹을 수 있을까? 에이. 잘 먹지? 우리 멤버들 입 짧잖아. 이런 건 많이 먹을 수 있어 채영이 이제 밥 한 공기 먹는데 대박이지 채영이가 밥 한 공기 먹는 거 사건이 하루에 두 공기도 먹어 당연하지 우리는 다양해 잘 먹는 사람은 사실 반반 정도가 아니야 근데 우리 이렇게 바뀌어서 따로 무인점이 있나? 그때 뮤비 끝나고 지연이 삼겹살을 먹었어요 아 맞네 뮤비 끝나고 삼겹살을 먹었어? 그때 지연이가 그 점점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이번에도 사실 그렇지 않아? 단체였어? 어 단체였어 이런 식사 오랜만이야 그러니까 어디 보는 어디 밖에 보내놔야지 꾹 모여서 밥 먹고 그냥 설마 너 발매기 먹었어? 응 발매기 땡기 이건 또 달라 색감 같은 거 아이고 약간 목살이 맞대 으으으으으으으 고추 매워? 안 매워 괜찮나? 오이고추야 다 올렸어 이거? 응 다 올렸어 이거? 그러니까 더 시키자 아 근데 우리 점검 안 먹는 거야? 항정살 아니야? 아니 아니 있어 응 고인분이 뭐야 스파링 보도 있어 그러니까 미리 시키자 내가 이거 삼겹산만까지 감사합니다 진짜 잘 먹는다 소윤 언니 계속 소윤 언니 찍게 돼 오늘 소윤 언니 왜 이렇게 예뻐? 거의 소윤이 예쁘죠 귀여워 사전 이거 줘 어때? 음 자 이거 이거 아니야? 네 다 와 자 이제 먹어 볼까? 자, 여보 낙원님 될까요? 처음 먹는 떡볶이 그니까 두 인분 다 먹고 추가로 시켜놓고 야, 이제 먹자 다 부어줬다 야, 잘 먹겠습니다 언니 혹시 완급 조절하고 있었어? 어 아, 이거 처음에 조절 중이었어 채로 언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희 2차도 가요 언니가 손 먹어요? 와, 대박 채로랑 뭐야, 대박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더 시켜도 되겠다 한 명은 뭐라 한 명은 뭐 종이 봉투 들고 왔어 종이 봉투는 왜? 짜가려고 52분만 주세요 난 당황했어 언니 왜 카메라 따라서 좋아? 아니, 진짜 그냥 생고기를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생고기 가지고 가려고 근데 냉동실 좀 재회하자 어 각자 부모님 집에 보내드려 어, 어 촬영 부모님 촬영 부모님 촬영 부모님 촬영 부모님 촬영 부모님 촬영 부모님 이거 뭐야? 야, 이거 뿌렸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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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뿌려! 난리다, 난리야 이렇게 계속 찌르려니까 쉽지 않네 그니까 자, 어 다시 한 번만 칠까? 하나, 둘, 셋 됐다 편향이 쳐야 되잖아 괜찮아, 그냥 소리만 크면 돼 그냥 소리만 크면 돼 응 이제 혼란을 다정시키고 썸네일 왜? 왜? 우리가 썸네일인데 썸네일 둘 다 줄 수 없잖아 턱그룹 썸네일 썸네일 대결하는 거야 솔직히 우리가 이게 이게 너무 귀여운데? 아 근데 이쁘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이기 이거 썸네일 왜 이렇게 붙어 보자 썸네일 근데 좋다 그냥 별 얘기 안 하더라도 이런 사람 필요한 거 알아 아니 오기 전에는 약간 돌리고 붙여봤는데 그러니까 뭘 찍고 있는 거야 앞치마 찍고 있어 지금 우리 다음엔 어디로 갈까? 다음엔 어디로 갈까? 다음엔 어디로 갈까? 지금 다음에 양식 먹으러 가자 좋아 좋아 근데 우리 맨날 고기만 먹지 않아? 맞아 말할 때 항상 그니까 말이야 맞아 맞아 저희 팬사인회 멤버들 이만 할 때 너무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제 디저트 먹으러 갈까? 진짜 디저트 먹을까? 우리 고기 끝났나? 우리 디저트 얘기할래? 좋아 좋아 우리 두 명 뽑아야 되나? 두 명 뽑아? 뭘 먹을지 어떻게 알아? 두 명 뽑자 이래가 될 수도 있어 게임할래? 아이디어 받아요 바위바위보 깔끔해 이거는 아니 깔끔하게 되든지 해서 소수팀이 다 같이 사기 몇 명일지 모르지마 괜찮다 괜찮은데? 어디지요? 잘 몰라 근데 우리 뭐였지? 어 버라지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무 길어요 이래서 언제 내야 되는 거야 순식간에 알납히 때 내야 돼 키에 내야 돼? 알납부터 손 내밀 준비를 하고 됐을 때가 암이 나아지는 거 아니야 넌 뭐야? 나 어떤 경우를 대대했지 나 경기였나? 어 나도 경기야 암 자 암 비야 이거 뭐야? 너도 이상해 암 자 암 비야 담비야? 이게 어떤 가전해야 돼? 암 비야 여기서 본거야 사 암 아니 아니 아 이게 같이 움직여야 돼? 참 참 다운이야 다음 박자야? 다음 박자야? 다음 박자야? 다음 박자야? 다음 박자야? 아니요 올려야 되려 뭘 해야 되냐 깔끔하게 정리해줘 근데 야영 언니 놀리고 싶은데 올려야 되려 다시 세대 mts 위 이게 위야? 총하야 고마워. 고마워. 은사해. 플로버에게. 안녕. 얘가 되게 필터키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필터처럼 나와. 수박빙수, 복숭아빙수. 아 복숭아. 지현아 그때 먹은 복숭아빙수인가? 연유 많이 할게요. 요거트빙수. 요거트 하나, 밀크티 하나 할게요. 복숭아빙수. 이번 시즌 메뉴로 판매 거의 하나씩. 그러면 요거트랑. 네. 그러면 요거트랑. 귀가 얇고. 그리고 콸콸콸콸. 감사합니다. 선착찬 부탁드릴게요. 맛있다. 먹지도 않고 맛있다. 습관적이야 습관적. 여기 있는데. 흔드는 거 진짜. 진짜. 진짜 요거트빙수가 이게. 근데 뭔가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니까. 좋긴 하던데. 계속 연습실에만 같이 먹다가. 맞아. 뭔가. 모이려고 해도. 회사였어. 항상 회사였어. 이렇게 밥값 공기도 세고. 맛이 좋은 거 먹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근데 오늘 진짜. 좋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시간을. 오늘 야 날 잡을래? 오늘? 다음번에? 오늘 더 하고 미리 빼놓자. 진짜 한 달에 한 번에? 그럼 하자. 좋아. 오늘 또 마지막.